Q. 앵! 안녕하세요 아까 모르고 실수로 껐어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카레 먹었어요 오늘도 맞아요 스노랩스 조용하죠? 네, 라이브는 숙소 말고 여기 지하에서 하는 게 나은 거 같아서 카라옥... 노래방이라고 해야 되죠? 노래방 해야죠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늘이 처음이자 끝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가... 노래가 준비됐어요 정해져요 이 시리즈를 끝냈어요 모든 노래 노래 노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근데 떨려요 제 노래들이다 보니까 이게 잘 못 불러버리면 그게 없으니까 아무튼 근데 뭐 완곡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짧게 그래도 짧게라도 하고 만약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 알려주세요 중간에 목소리 키우든 에멀 소리를 줄이든 아무튼 오늘은 제 자적곡으로 노래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 불러야 되겠죠? 제 곡이니까 이게 떨리네 네? 네 해야죠 너무 크게 들리나요? 에코 좀 더 써요 노래방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크면... 잠시만요 괜찮아요? 진짜? 오케이 저도 곡 갑니다 jej 제 곡은 33 4 4 4 4 5 5 4 3 4 4 5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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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제 믹스테이프의 첫 번째 노래니까 이 라이브도 첫 번째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마. 제가 준비한 노래들은 다 거의... 제가 만든 노래들이 다... 그렇게... 시끄러운 건 없으니까 이 라이브도 만나요. 이 라이브도 만나요. 이 라이브도 만나요. 근데 바닷가로 가려면 계단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단이 엄청 많아서 내려갔는데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결국엔 갔는데 너무 힐링이 됐고 그래도 뭔가... 아빠랑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또 같이 있었으면 완벽했다. 그 사람만 있었으면 그래서 이게 제 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그 도구에 왔어요. 그 도구에 왔어요. 그 도구에 왔어요. 그 도구에 왔어요. 그 따라서 그 도구에 왔어요. 그 도구에 왔어요. 여행을 가려졌어요. 근데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 그 저의 그 자신이 그리고 그 사람이랑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미xtape가 이번 달에 출연할 수 있을까요? Soundcloud에 출연할 수 있어요. 2-3년이 출연했죠.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로 해야 될까? 이 노래로 다음 노래 가볼까요? 너무 빠르나? 왜냐면 곡이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하면 빨리 끝나니까 좀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무슨 노래? 제일 템포 있는 노래인가? 아닌가? 제일 신난 노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노래입니다 네! 제 노래예요 오늘 제 노래예요 파자마가 어디서 받았어요? 사실 이게 제 스타일리스트에게 선물이 되었어요 네, 스타일리스트님이 주셔서 입었습니다 네, 스타일리스트에게 선물이 되었을까? 네, 스타일리스트에게 선물이 되었을까? 잔만보 표정? 자, 봅시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후렴이 너무 좀... 리드미컬한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해볼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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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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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활동 마무리하고 회사 와서 밥 먹고 켰습니다 오빠 요즘 듣고 있는 노래 딱 오늘 오늘 추천하는 노래는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노래 제임스 아르터, 섭텐버 제임스 아르터분을 좋아해서 송렉 제임스 아르터 섭텐버 음악을 만들고 있는 노래는 아니면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작곡을 만들고 제가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작곡을 만들고 많이 들을 때 기타를 만들고 그래서 가짜 마이 20개 밖에 없어? 모르겠어요 안 세봐가지고 근데 네 세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감사하게 생일 때도 많이 들어오고 그 전에 제가 산 것들과 이제 또 최근에 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1, 2, 3 모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시만요 가사를 올려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근데 이번에는 몇 거가 아쿠스틱으로 준비해가지고 한번 이번에는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살입니다 살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크 필요 없는구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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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위대한 눈물이 손을 마셔야되어 손을 마셔야되어 손을 마셔야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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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8월의 크리스마스 앨범? 펜트지 앨범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저는 I like fairy tale 그건 할 수 있나? 노래 어떻게 됐지? 펜트지 앨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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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eyes, all right, fantastic fairytale for you Falling in beautiful eyes, get me a troll now All eyes, all eyes All eyes, all eyes 이런 거는 더 연습하고 방금 Fire Eyes도 하려고 했는데 모를 것 같... 모르겠어요 아직 곡들이 좀 있어가지고 Safe Place 어쿠스틱으로 준비했지만 인스트로도 한번 들려드릴까요? 1절까지 1절까지 그럽시다 2절ピng間 2절 1절 전 2절 Tamam 3절 8절 잔에 어이 닭 좋게 해봤습니다 바로 다음 노래 갈게요 Go right for the next song Because I still have more songs left 아직 4곡이 남아가지고 그래요, 다음엔 잔잔하게 봤으니까 잠시만요, 가사도 띄워야 돼가지고 자잠이랑 같이 이제 이는 아이요 이는 아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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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appy... 지금도 목이 간지러워서 오늘 다음 명을 뜻해서 해피라는 곡을 썼습니다 하고 한국어는 뉴가 도와줘가지고 한국어 가사들이 가사들을 써가지고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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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파자마가 노래방 그 틱톡도 계속 멀리 예정이니 사실 하나는 너무 고민 돼서 지금 못 울리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잘 불러보고 싶어서 둘 다 선배님들 노래여서 그리고 파자마 캐리오케 틱톡도 계속 올려줍니다 근데 제가 계속 다 읽고 싶어요 왜냐면 상댄스 songs 생각해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는 그냥 같이 가고 싶어요 왜냐면 항상 같은 파트들에 있는 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또 얘기하고... 마이크가 필요 없는데 네, 뭐 하고 싶은 멤버가 있으면 같이 하고 네, 물어봤는데 싫다면 켜서 말해줄게요 나 하고 싶었...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마이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거 꼭 이어서 콘텐츠로도 낼 거예요 그때는 대본 있어야죠 파자마 놀이방 그때는 뭐 술도 마시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했으니까 뺏어갈 사람 없겠죠 원래 노래방 하면서 술도 마시지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도 뭐 지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는 마시게 되면 저는 그... 편의점에서 2% 그런 거 마셔야죠 네, 뭐 술 뿐만 아니라 치킨도 먹고 근데 저는 모르겠네요 상대가 약해서 마시면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마시고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잘 되려나? 잘 되려나? 잘 되면 좋겠다 그럼 제가 고음도 지르고 막 부를게요 재밌겠다 아무튼 1렉 기타 칠 줄 알아요? 뭐 기타랑 비슷한 점도 있으니까 뭐 코드 정도? 뭐 느린 솔로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잘하진 않아요 아무튼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이 곡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는 그래서 다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콘서트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 팬콘 작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팬 콘서트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팬 콘서트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노래하는 게 힘들어요 이 곡은 너무 많은 말을 넣었어요 잠시만요 가사 루이 터민슨 항상 너 넌 제이컵 예이 오케이 화이팅! 어디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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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힘들어요. 제가 사실 사클 만들 때는 라이브 생각은 안 하고 만드니까 숨 쉴 틈을 안 주고 만들었네요. 네. 근데 괜찮아요. 물. 네. 필요 없구나. 그래도 제가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1시간은 넘을 것 같네요. 저는 너무 짧게 하는 것도 오랜만에 왔는데 별로 안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곡이 남았습니다. 일부러 마지막까지 남아뒀는데 이거는 결정 드릴게요. 인스트도 있고 아쿠스틱으로 할 수도 있어서 골라주세요. 아쿠스틱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쿠스틱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쿠스틱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쿠스틱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가사 띄우고 아우위즈 유 조금만 더 얘기하고 왜냐면 설명을 안 했네. 아우위즈 유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도 생일에... 생일에 냈죠? 아무튼 생일에 내서 그냥 달달한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갖고 비슷하게 만들어보고 싶어서 옛날에 만든 노래에 가사를 입히고 이렇게 편곡을 해서 다시 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휴가 갔을 때, 캐나다 갔을 때 이제 사촌 동생 아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거기서 녹음을 해서 와서 냈습니다. 네. 사촌 동생 또 가수여가지고 네. 최근에도 노래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홍보할게요. 예. 그래서 Always You I made it the song a long time ago, then I added new lyrics to it, and then I reorganized it with someone, and then I went to record it. I went to record it when I went on vacation to Canada. I asked my cousin who knows someone to help me record, and that is how it came to life. And I also said this in Korean, but yeah, my cousin is a singer as well. So if you want to search her up. I've played her songs on my radio live before, but I've never directly mentioned. But yeah, she just released a new song, Outlier. Yeah, so if you guys don't know her, please search her up. And I feel like she does a couple, she does shows frequently in Toronto or the area, Ontario area. If any of you guys live there, you guys can go. Maybe. Oh, should I listen to the next song? I'm also a fan, so... Ah, I'm not a name. The song is Outlier by Jen Moon I don't know why I keep hiding Now I know I won't deny it Then I'll go on to you 목소리 좋죠? 역시! I don't know why I'm mad Cause I wanna see, I wanna see, I wanna see I'm just tryna see, tryna see, tryna see Head through the night And I'm wide awake, wide awake, wide awake Cause I'm so afraid, so afraid, so afraid Hope for this in my life I don't know why I should find it If I try, I know I'll find it I'm so afraid If I try, I'm so afraid If I try, I can, I know I'll keep hiding Now I know I won't deny it And I'll go on to you And I'll go on to you 예! 아멘 아멘 네 뭐 머리 좋죠 어렸을 때 맨날 같이 있었던 동생이여서 거의 아무튼 예! 좋은 노래 네 아무튼 두 노래 남았는데 어쿠스틱으로 하라고 하셨죠? It's called Outlier Just the song you just heard 잠시만요 뭐였지? 뭐였지? 어... Myth 네 어 어 넓 아멘 아멘 아 메코 틀릴 것 같은데 기타 해 볼게요 Let's g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이럴 때는 인스트로 갑니다.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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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노래는 멜라토넬 역시 근데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딱 마지막 부분이 끝나이 타는 부분이라 그걸 딱 하고 마무리려고 합니다 멜라토넬은 오늘의 노래 멜라토넬도 어쿠스틱으로 실패하면 이것도 어쿠스틱으로 실패하면 멜라토넬도 어쿠스틱으로 실패하면 어? 바로 미스틱입니다 아직 부스틱으로 불러봤어요 I haven't tried to win the guitar 처음 불러봅니다 합니다 잠시만요 코드 정리하고 에릭이 있어야 하는데 에릭이 있어야 하는데 이 노래가 이 노래가 도움드립니다 그 노래가 배우는 노래가 그 노래가 인사ры가 에어치스틱으로 매일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난 머릿속으로 세상을 날씨가 넌 멈추고 죽지 않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 Girl 넌 그냥 Keep the rhythm going Keep the rhythm going 너 없이도 살수니 생각해 삶이 힘들어져 정신에 비해 지금 since 간사 간사 So I used to be with my mind Now we got into a beautiful smile You used to know I'm gonna tell it Oh my, I know I'm gonna tell it 계속 돌려 Keep the light going 널 보고 싶어 없이도 살살 있을 텐데 삶이 흔들어져 I need you with me right now You're my, you're my, I'm gonna tell it You're my, you're my, I'm gonna tell it You're my, you're my, I'm gonna tell it Tell it, tell it, yeah I just wanna be with you, you, you I don't know why but you put me dirty I see you, I can't just fall asleep Put my worries aside Think about it next time But from now I'm just falling Right by your side I don't know why but you put me dirty I see you, I can't just fall asleep Put my worries aside Think about it next time But from now I'm just falling Right by your side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역시 이거는 그래도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어쿠스틱으로 멜론토닌이었습니다 좋아 좋죠 좋죠 저는 그래도 이 노래 아이빌롱은 제일 의미 있는 곡이고 제일 좋아하는 곡은 이 곡입니다 이 곡 되게 빨리 썼어요 그런 곡들이 이제 이제 좋아하는 곡들이니까 네 이건... OK, I guess I belong is my most precious song most memorable 그리고 이 곡은 제 좋아하는 곡입니다 근데 아쉬우니까 저만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이 인스트를 제일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것도 그것까지 부르고 바로 라이브 마무리 할 테니까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여기까지 같이 쉬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네 미리 몇 분들한테 이제 펜서 오신 분들한테 하겠다고 전달했는데 그것 때문에 참 못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I told some people that like their band size that I was gonna do a live and I feel like that kept a lot of people away so I'm sorry about that please get some sleep or have a good day yeah I'm gonna go after I sing melatonin with the instrumental so 끝 감사합니다 자 음 melatonin 이거는 만든 과정 알려드렸죠 옛날에 저희 재미로 랩가사 쓴 거를 네 그냥 좋아가지고 그거를 써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아아아 잘 시간이 됐어 그가 그가 랩 το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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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이 뭐 피곤 지고 하하 미친밀 없어 현실에서 뭐 생각보다 권위 속으로 It's a cycle of life 중에는 멈추고 싶지 않아 나를 뱉고 가게 하는 것 그럼 너뿐이야 Keep the road going 시간 계속 돌려 Keep the road going 말 보고 싶어 너 없이 더 살 수 있을 텐데 삶이 힘들어져 I need you with me right now 잠시 기다려줘 태그를 불꽃 태그를 불꽃 I just wanna be with you, you, you I haven't got a good night sleep My heaven could be where you'd be Love me in a dream that I won't make a day up I don't know I feel it an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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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it anyway Keep the road going 널 보고 싶어 너 없이 더 살 수 있을 텐데 삶이 힘들어져 I don't know I need you with me right now Yuba Yuba Bellatonin Yuba Yuba Bellatonin Yuba Yuba Bellatonin 색깔의 purple Yuba Yuba Bellatonin Yeah I just wanna be with you, you, you Yuba Yuba Bellatonin 자신을 잃고 있어 Yuba Yuba Bellatonin 색깔의 purple Yuba Yuba Bellatonin 자신을 잃고 자신을 잃고 자신을 잃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